일곱 빛깔 무지개 비가 내리고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영어로 rain이라고 하죠. 비가 그치자 예쁜 무지개 같았어요. 우리 친구들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 본 적 있을 텐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무지개는 영어로 rainbow라고 한답니다. 와우, 너무 예쁘다. 예쁘긴 예쁜데 매우, 정말 예쁘다라고 말할 때 많죠? 그럴 때 영어로는 very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아마 예쁘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을 텐데 예쁘다는 영어로 pretty라고 하는 거죠. 게이머 said, treasure might be at the end of the rainbow. Let's go and find the treasure. 게이머 said, treasure might be at the end of the rainbow. Let's go and find the treasure. 무지개 끝에 보물이 있을지 몰라. 우리 보물을 찾으러 가자. 우리 친구들 만화에서 본 적 있을 텐데요. 번쩍번쩍 듣냐는 금과 은유에 가리켜서 보물이라고 하죠. 보물은 영어로 treasure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을 찾다라고 할 때 찾다는 영어로 find라고 표현하죠. I said, how come there isn't anything? They couldn't find the treasure. I said, how come there isn't anything? They couldn't find the treasure. 왜 아무것도 없지? 그들은 보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느 것도 라는 표현은 영어로 anything이라고 하고요. 뭐뭐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할 때는 couldn't, find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he light is not coming from the treasure. It is the sunlight. 버기 explained. The light is not coming from the treasure. It is the sunlight. 버기 explained. 저번 보물에서 나온 빛이 아니라 햇빛이 퍼져서 생긴 거야. 자, 깜깜한 밤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게 형광등을 켜죠? 그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이 방안을 환하게 만들잖아요. 빛은 영어로 light라고 하고요. 해에서 나오는 빛은 some lights라고 표현하면 된답니다. Then some cute ghosts appeared and started to sing. Then some cute ghosts appeared and started to sing. 그때 귀여운 유령들이 나타나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귀여운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할 때 cute 이렇게 표현하고요. 무서운 유령은요. ghost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Let's sing together. Let's sing together. 다함께 노래예요. 노래하다 라는 것은 영어로 어이구 우리 친구들 잘하네요. 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함께 라는 말은 together이라고 한답니다. 자, 색깔은 색깔인데 여러가지 색깔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할 때 different colors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디어디에 숨다 라는 표현은 hide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에서 나오는 빛은 sunlight이라고 하죠. 햇빛은 영어로 sunlight이라고 한답니다. Let's dance together. Let's dance together. Let's dance together. 다함께 춤을 춰요. 신나는 춤, 영어로는 dance라고 하죠.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and purple. 빨, 주, 노, 초, 파, 난, 보. 여러분들 색깔 공부 이번 기회에 잘 해보세요. 빨간색은 red, 주황색은 orange, 노란색은 yellow, 그리고 초록색 알고 있죠? green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파란색은 blue, 그리고 남색은 indigo 이렇게 말하고요. 보라색은요. 좀 어렵지만 따라해보세요. purple 이렇게 하는 거예요. It's a rainbow. Lights bump and bounce into the water and make the rainbow. It's a rainbow. Lights bump and bounce into the water and make the rainbow. 햇빛이 물에 부딪히고 튀어서 생긴 것이 무지개라고. 여러분, 모모와 함께 부딪히다, 맞부딪히다 라고 할 때 bump.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을 땅에 던지면 다시 튀어버리죠? 튀다는 것은 영어로 bounc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은 영어로 water이라고 하고요. 빨, 주, 노, 초, 파, 난, 보.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무지개는 영어로 rainbow라고 한답니다. 보물이 없다고 말도 안 돼. 보물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영어로? 그래요, treasure 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보물을 계속 찾았어요. 어떤 일을 포기하다 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려면 give up 이렇게 표현하고요.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didn't give up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할 때 이 노력은 노력하다 라는 말로 할 때 try 라고 표현한답니다. at that moment, the treasure chest came out from under the ground. 그때 땅 속에서 보물 상자가 나타냈어요. 자, 그때라는 말은 영어로 at that moment 라고 표현하고요. 상자는 chest 라고 하는 거예요. 땅 아래, 땅 속이라는 것이며 영어로 under the ground 라고 말하는 거고요. but we were very surprised when we opened the chest. but we were very surprised when we opened the chest. 그러나 우리는 상자를 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깜짝 놀라다 라고 말할 때 영어는 surprise 라고 말하고요. 무엇을 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open 이라고 하는 거예요. he opened it and it was full of bones. he opened it and it was full of bones. 뚜껑을 열죠. 안에는 뼈다귀가 가득 차 있었어요. 문을 열다 라고 말할 때 open 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이 가득 차 있다, 차다 라는 말은 영어로 full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자 안에 뼈다귀가 있다고 했죠. 뼈다귀는 영어로 bones 라고 하는 겁니다. earth, earth, give me my bones, said a bulldog. the bones belong to the bulldog. earth, give me my bones, said a bulldog. the bones belong to the bulldog. 내 뼈다귀 내놔. 뼈다귀의 주인은 바로 불독이었던 거예요. 불독이 화가 났을 때 으르렁 하죠. 영어로는 earth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불독은 영어로 boldock 이렇게 표현하면 된답니다. 아, 너가 뼈다귀는 영어로 만나면 됩니다. 내놔 그 얘기가 담센터 그리고